운동이야 여러분 나 진짜 캔마를 켜야 되나 아니 건방지게 모읍을 끌고 있겠습니다 건방지게 앉아서 바퀴가 뽁뽁뽁해 나 이루다가 진짜 캔만 켜야 될 것 같은데 인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황도님 감사합니다 황도님 감사합니다 황도님 황도님 운동이 운동이 해야 돼요 황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안녕 나 벌 쓰고 있는 것 같다 오해하시겠다 황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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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상하면 킥보드 살 건데.